제가 직접 작사와 작곡한 박학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목을 내는 그 시절 어디로 가느냐, 옛날에 그저 호랑이가 간맞히는 그 시절 소연이 없나느냐, 이제 혹시 질거리냐, 떠발리고 나른다, 이 노래는 살아가서 파피아 부리냐, 공동 부르느냐, 호랑이도 난리도 똥개로 나른다, 할머니 앞에 앉으면 구수하네, 난리들아, 구수해. 이 노래 부르기 부분에 대해 말해주세요. 이 노래 부르기 부분에 대해 알아들을 표현하는 그 시절의 모습이 보입니다. 그 시절의 첫번째 점 historians 믿고 이 노래 부르기 바랍니다. wyn쓰고 이 노래 부르기 바랍니다. 이 노래 부르기 바랍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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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을 내는 그 시절에서 어디로 가입니까 옛날에 그저 호랑이가 담받히면 그 시절에서 어디로 가입니까 시절끄러기면 떠발리도 타니까 유행자가 세어 아까분이냐 공동구름이냐 호랑이도 나를 뒤로도 깨어납니다 한 마리 앞에 앉으려면 웃음아 에 나 그 아끼가 웃음게 시간이 다는 중으로 멀리 여긴 바라색해지는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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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인공